안녕히 가세요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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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과연 간다고요 미키 다리아으로 이 상황도 폐하겠다 깜배우 좀 맞자 깜배우 깜배우 드디어 오늘이네 오랜만에 좀 맞아야지 깜배우 실력을 좀 제대로 보여줘도 될까? 어 어 일단 보여줘 봐 한 번 그러니까 나 감히 얘기할게. 감히? 어 감히 한번 이야기해봐. 솔직히 말하면 나 2티어에서 머리통 중에 머리통이야 지금. 한번 느껴봐. 한번 느껴봐 일단. 그럼 어떻게 우리 3판 2선으로 가? 3판 2선 해. 3판 2선. 알았어. 들어와 편하게. 호날드라는 친구 알지? MC 호날드를 지금 무시를 많이 해 사람들이. 그 친구도 무시할 만한 것 같은데. 말을 왜 그렇게 해 깜부? 어 호날드 생활을 해도. 아이고 수비 귀엽긴 하다. 수비가. 되겠어? 어떻게 하게? 바란이 왔는데. 바란이 왔자 현. 귀엽긴 하네. 공격이. 스쿼드가 한국으로 바뀌었네? 어 바뀌어가지고. 어 조금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 이 친구는 알 거 아니야 슈퍼소니. 아 슈퍼소니는 내가 또 이렇게 알고 있지. 이 친구는 이제 정호 형이라고 센터백이 이제 맞춰있고. 이 친구는 둘이요. 이 친구는 범근이요. 붐 몰라 붐? 자 레전더리 그냥. 혹시. 여긴 안 막아? 윙기탈이 안 뛰는 거는? 군필자야. 우리 정호 형도 이게 군필자인가? 그거까지는 내가 체크를 못했는데. 군필자이지 않을까 싶네. 이 형님 이제 상처리 형. 아 알지 알지 레전드. 이 형님께 굴리티라고 불리고 있잖아. 또 이 형님. 혹시 포그마를 뚫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 선수들은 양발 자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모든 각에서 때릴 수 있단 말이야. 변경루트가 조금 다양해지긴 했네. 어어어. 내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가볼게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이건 안 막을 거야? 키파랑도 좀 바뀌었어. 아마. 숱이 잘 안전할 거야. 이제부터는. 알아. 소문으로 위키들고 알고 있어. 법령이여. 그래서. 그거를 조금 생각해 줘야 돼. 예예. 아 좋아. 하다 보니까. 단점이 좀 있더라고. 게임을 대충 하게 돼. 아니 뭐야. 아니 이게 왜 들어. 아니 이게 왜. 아니 아니 코앞에. 아니 이건 나도 잡겠다 반대. 아니 그니까 아니가 아니라. 분명이잖아 분명. 여기저기 다 잡고 있으니까. 여긴 어때? 괜찮은데 방금 빌드업은? 이런 식으로. 근데 커트를 좀 할게 석영이 형이. 귀엽네. 바로 막았는데 미키타리아들은. 괜찮네. 이런 식으로. 여기 악동 레전드는 안 막을 거야? 막은 거 같은데. 이건 안 막을 거야? 내가. 자 후반에는 살짝 내 포메이션을 한번 바꿔줘 볼게. 이 마늘 맛이 좀 진동을 할 거야. 이제부터 한 번.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오르막길 대상 아니야 그거? 뻔한데. 안 막을 거야 깜빡. 여기. 안 막을 거야 깜빡. 이리 와. 응?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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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1대 0을 인정할게. 으응. 잠깐 전자녀를 내가 조금 끄고 집중을 해볼게. 그러면 대회처럼. 잠깐 여러분들 대회모드로 집중을 조금 할게요. 우울한 주인공은 저의 주인공은. 유리와 같은 주인공은요. 또 다른 주인공은요. 하하하하. 아이고. 아이는 소리내도 우리 형은 안 맞춘다. 아이야. 그냥. 찰떡. 조금 경기력이 귀엽네 더 크로스 루니는 안 막아? 루니 안 막냐고 버거슨이 사랑한 남자야 16살에 데뷔해서 아수날의 삼진 6패 무패 행진을 깬 사나이고 챔스 데뷔전에서 헤드트릭을 기록한 사나이 그의 아들은 지금 12살 맨유유스에서 50골을 기록했다고 해요 귀엽다 개인기 한 번 수비하면 나가줘 나가줘 나가나가나가줘 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 나가나가나가나가줘 개인기 되겠어 되겠어 돌려 돌려 돌리겠냐 역긴하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티어 머리 어 그래 이티어 이티어 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깜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난이라고 합니다 러 쨋드디 안녕히 가세요 난이해 안녕히 가세요 난이해 중걸이 슛 더욱 코날 누가 다 그시어 받은 남자 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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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네 우리 나리 스포르티에서 시작해가지고 빅스 우계자로 채운 친구야 이 친구가 귀엽긴 하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고양이 잔팔이네 뭐야 이 히티어 뽈이 뭐야 오이구 미키타리아 왔다 군필자 레전드 ptsd 우주 군필자라고 하니까 ptsd 우주죠 미안해 깜부 여기 한번 찔러줄게 깜부 방금은 조금 서운했어 깜부 미안해 깜부 미안해 미안해 깜부 미안해 깜부 아 멘탈이 많이 끓겼구나 깜부 깜부 어어어 3대1이면 끝난 것 같지 아직 안 끝났어요 맞아? 근데 이 범위 형이 막는 게 없는데 근데 깜부 슈슨 잘 못 막대요 원래 잘 막는데 이건 안 막냐고 이거 어? 차두리? 어쩔 차두리? 뭐 이런 건 안 막아? 하하하하하 근데 막 성능 좋으면 진짜 다른 것도 상관 없긴 해 맥날도 상한가라고요 지금? 아 그걸 왜 팔아요 지금? 뭐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런다며 안 막아? 얼마 안 막아?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안 막으면 이런 식으로 베컴이 베컴 해줄 수밖에 없어 그래 이 맛이지 배컴은 그래 이게 왜 안 나오나 했어 안 막을 거야 깐부? 안 막을 거야 깐부? 이게 조금 뭐 대한민국 스코드로 바꾸고 조금 우리 깐부가 수비가 많이 약해지긴 했다 오른발 맞으니까 정신 못 차리겠네 오이구야 귀엽긴 하다 자 한 번도 시원하게 돌아보진 안 막을 거야? 두리형이야 두리형 아 두리형 어 기다리고 있었어 어 반가워 출발 안 막을 거야 라루손? 이건 어떨까? 이런 거 꺼져 유럽테크 1등인데 날먹 되겠어? 2면을 이겨버린다 1등은 1등이네요 요건 안 막을 거야 두리형이 막고 있었는데 안 막을 거냐고 아 이게 이렇게 되나? 두리형을 반복 돌려 버리기 발목 돌려 버리기 아이고 아까나 얘기했지 아까나 얘기했지 아까나 얘기했지 아까나 얘기했지 혹역해 깐부 자기가 자 귀엽긴 하다 확실히 좌우 아까나 아까나 네. 나! 어? 깜부가? 더브제트디 좋아할만한 이런 거 있잖아. 진짜 답없어. 몰래야 몰래. 진짜 답 없다? 답없어? 두 분 한번 해보세요. 두 분 다 저한테 개 처벌이시니까? 그럼 스베비 꾸띠뉴 단점이랑 장점 좀 얘기해줘요. 단점이랑 장점. 예. 장점 슛을 잘 쳐요 슛을. 단점 그거 말고 다 못한다. 이상오네요 이상오. 전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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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형길 한번 보자고요 이상오. 아니 근데 상호 형 우리가 저런 잔바리한테 왜 평가를 받아야 돼? 나 지금 살짝 불쾌해 근데 미안한데 스맵이랑 내가 머리 어깨 쪽이고 너는 감사합니다 허리 쪽이야 아니 너 안 되겠다 개 처맞아야겠다 넌 그냥 나한테 두둑이 맞으면 돼 버리면 많이 추뎠다 그니까 귀엽다 귀여워 그냥 응? 공격이 그니까 나는 수비를 이렇게 만약에 대회 모드로 내가 수비하잖아? 뭐 어떻게 뚫을 건데? 어떻게 뚫을 건데? 어떻게 뚫을 건데? 어떻게 뚫을 건데? 어떻게 뚫을 건데 도대체? 뱃술을 무단으로 해 맥날두가 이렇게 밀리는 게 말이 돼? 이런 게 가야지 형식으로! 그렇게 되겠냐? 이사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줄 거 같아? 줄 거야 귀여워 상호찌 귀여워 와 대회에서 이런 경기 나오는데 진짜 좀 힘들 거 같은데 그렇지 카카이 어땠어? 경호 형 세리머니 어땠어? 나 빼도 요런 거 보여주네 요런 거 어때? 어때? 그렇지 하이 카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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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어 야야야 옮겨 부수면 안 되지 쩔쩔티 아래 주고 쩔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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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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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후반전부터 제대로 한번 가볼까 카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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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냐 ㄹ 어 재트디 orage 안박냐 안박냐 桑 오 오 걸쓰듬다 아르헬로뱅이 말했죠. 매번 똑같은 플레이는 당하면 그만이라고? 자 그러면 제가 가요. 간다고요. 미키 타리안으로. 미키 타리안으로. 오, 깨드렸다. 말씀드렸잖아요. 매번 똑같은 플레이는 당하면 그만이라고 우리 아르헬로뱅이 얘기했다고.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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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야겠지? 풀어야겠지? 왜 안부니? 어, 오비야. 잘가라. 오리! 오랫동안 참아왔던 말을 외쳐드립니다. 오늘은 월드클래스 스루미드 시대에 싸고 있습니다. 승! 아니 나 옵사이드 트랩을 방금 만들어서 했는데. 상어치 다냥해요. 아 좋아. 상어치 다냥해요. 아 저 좆같은 말들 쓰지마. 하추하추하추. 상어치 다냥해요. 아멘카 нас 울돌. Cheers fleet are gonna use the speed are possible. likewise inconvenien능이 날gt talk. 고마워 conclusziękuję.